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뉴줄지 한인교회 협의회 제35회기 선거관리위원회는 36회기 정 부회장 후보자 등록을 공고했습니다. 회장 후보자는 박근재 목사, 부회장 목사는 김동건 목사입니다. 현 부회장 박근재 목사는 침내교단 소속이며, 현 총무인 부회장 후보 김동건 목사는 미주 성결교단 소속입니다. 이와 관련 뉴저지 교협 선관위는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0일 자정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았고 8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칙에 따라 36회기 정 부회장 후보로 박근재 목사가 회장 후보자로 김동건 목사가 부회장 후보자로 서류상 문제가 없음을 인준하였고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교협 제36회기 정 부회장 선거는 9월 20일 오전 10시 뉴저지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기 전 실시해야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됩니다. 다만 입국 후 하루 이내 검사는 유지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시간으로 9월 3일부터 한국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3일 0시 이후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한국 입국 후 하루 안에 실시해야 하는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됩니다. 입국 후 검사는 PCR 검사로만 가능하고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PCR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뉴저지 주민 5명 중 1명은 자택의 총기를 보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커스대의 총기폭력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의 18세 이상 주민 약 145만 명은 총기가 보관되어 있는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뉴저지 주민 5명 중 1명은 총기가 있는 셈이라고 보고서에 적시됐습니다. 총기 소지 주민의 71.5%는 항상 총기에 안전장치를 채우고 보관하지만 약 15%는 안전장치를 풀어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총기에 탄환을 장전한 채 보관하는 이들도 약 20%나 됩니다. 더욱이 총기 소유자 약 11%는 총기를 항상 차량 내에 두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출할 때 총기를 휴대하는 이들도 8%가 넘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총기 소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커스대 총기폭력연구센터는 뉴저지 주민들의 총기 보관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 결과는 총격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법이 9월 1일 전격 시행에 돌입한 가운데 총기 휴대 면허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개월간 접수된 총기 휴대 면허는 총 3,925건으로 2019년 한 해 신청 건수 3,766건을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100년 만에 최대의 폭염으로 남가주가 절절 끓고 있습니다. 남가주 전 지역이 100도 이상의 세자리대 기온을 기록하고 벨리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112도까지 올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버뱅크 지역 낮 최고 기온은 112도로 지난 2017년에 108도 최고 기온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역대 사상 높은 여름철 기온인 지난 1944년 8월 26일에 111도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또한 우드랜드 힐스의 31일 낮 최고 기온은 112도로 지난 1998년 8월 31일에 111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랜캐스터 지역의 기온은 109도로 지난 1948년 이후 가장 더운 날로 집계됐습니다. 국립기상청 측은 오는 노동절 연휴 주말까지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주민들이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에어컨이 없을 경우 쇼핑센터 등 시원한 곳을 방문하고 충분한 수분을 취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LAC는 에어컨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도서관 등 9개의 쿨링센터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합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